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건 이거예요 이거는 크림치즈 모찌떡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에 크림치즈가 있대요 겉에는 모찌떡 여기는 우유있구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죽 에이저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청양고추 아삭아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이거 진짜 맛있다 치즈소스 청양고추 이쁘다 치즈볼 치즈볼 뿌링뿌링 자 잘먹었습니다 맞은 댓글 고정 댓글로 남겨둘게요 안녕 오즈 사랑이에요